1. 물을 마치고, 물을 마치고, 물을 마치고 1. 물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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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마치고 그럼 왜 갑자기 허영이하고 혼인을 한대? 언제는 허영이 말만 해도 펄펄 뛰던 네가? 작정했어요. 허영씨한테 시집가기로. 하고 힘있게 말하고 순옥은 입술을 꽁 문다. 순옥의 얼굴에는 근육들이 모두 수축이 되는 듯한 표정이 생긴다. 외도 병원에서 무슨 일 생겼구나. 영옥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괴로운 표정을 보이는 누이를 바라보면서 불쾌한 몇 가지 장면을 상상해본다. 아니 병원에서 무슨 일이 생겨요. 내가 그렇게 작정을 했지. 안부인 병원은 어떠셔? 그저 그러시죠. 허기야 나을 수 없는 병이지. 그럼 자 이제 갔다 오셔요. 아차 구두를 놓켜드릴걸. 괜찮다 그냥 둬라. 영옥은 구둣꾼을 매면서 순옥의 일이 마음에 놓이지 아니하였다. 이 작자가 집에 있을까? 영옥은 순옥의 손에서 모자를 받아든다. 있어요. 어떻게 하니? 내가 가본걸. 가봐? 순옥은 씩 웃는다. 허영이 집에 네가 가보았어? 영옥은 장갑을 낀다. 운전까지. 허영이 집? 네. 가슴 위에 안 들어가 보았어? 부끄러워서. 부끄러울 걸 왜 갔어? 말하는 동안에 영옥은 순옥의 얼굴에서 무슨 단서를 찾으려고 힐끗 근심스러운 눈을 던진다. 그래. 분명히 있던? 네. 글 읽고 있던데요. 흠. 허영이 집에 갔다. 그래. 뭐라고 하라고 허영이 보고? 데리고 오셔요. 네가 만나 잔다고? 뭐라고 하시든지. 이리로 와? 그럼 어디로? 쯧. 허긴 다른데 갈 데도 없다. 넌 여기 있으련? 네. 그럼 있어. 영옥은 한 번 더 순옥을 흘끗 보고 나간다. 영옥이가 나가버린 뒤에 순옥은 정신 잃은 사람 모양으로 멀거니 영옥이가 사라진 중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창경원으로부터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왔을 때에야 순옥은 방이 식는 생각을 하고 쌍창을 닫았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일을 기다린다고 하면 하고 순옥은 한숨을 쉬었다. 근래 순옥은 한숨 쉬는 습관이 생겼다. 이것이 아주 굳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순옥은 거울을 대할 때 가끔 두려운 생각이 난다. 얼굴은 마음이다 하는 것을 요새 순옥은 절실히 느낀다. 얼마 아니하여서 허영이가 오지 아니하느냐. 일생을 남편으로 믿고 살 남자가 반 시간쯤 뒤면 오지 아니하느냐. 그렇다 하면 가슴도 좀 울렁거려야 옳지 아니하냐. 단장이라든지 옷매무새도 좀 돌아보아야 아니하느냐. 그런데 순옥은 그런 생각을 할수록 사지가 축 늘어질 뿐이었다. 그리고 순옥의 마음은 개성으로만 달렸다. 선생님은 벌써 개성에 내리셨을 게다. 하면 순옥의 마음은 눈 덮인 개성의 골목으로 안빈을 찾아서 헤매었다. 아무리 찾아도 넓은 개성에 안빈을 못 찾아서 허둥지둥하는 저도 보이고 또 바싹 안빈의 뒤를 따라서 그의 구두소리를 새고 있는 것도 같았다. 만일 지금 내가 여기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순옥의 심장은 터질 듯이 자주 뛰었다. 그러나 순옥은 차차 안빈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걷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벌써 살은 시위를 떠났다. 하고 순옥은 제 운명의 화살이 활시위를 떠나서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상상한다. 어디 가서 무엇을 마치고 떨어질는지 모르거니와 그것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 아니요. 땅바닥에 떨어져서 분질러질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았다. 순옥아 너는 허영 씨와 혼인해야 한다. 혼인해야 한다. 그리고 선생님 일랑 일생에 아니 여러 생을 두고 두고 정신으로만 사모해야 한다. 순옥아 그래야 한다. 순옥은 이렇게 제게 타이르고 벽에 기대어서 우툭커니 영옥이 책상에 놓인 네모난 자명종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새기도 하였다. 영옥은 순옥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을 아는 채로 종묘 담을 안고 돌아서 허영의 집을 찾았다. 박롱 있나? 하고 영옥은 단장 끝으로 허영의 집 찌그러진 대문을 두어 번 두드리면서 애쳤다. 박롱이란 것은 허영의 호다. 박이란 옥을 싸는 것이라고 해서 박롱이라고 지었노라는 호다. 옥을 싼다는 것은 물론 순옥이를 싼다는 말이다. 거 누구야? 하는 여성 숭배자적인 음성으로 허영의 대답이 나온다. 넬세 하는 영옥의 소리에 엄엄이 대문을 연다. 떼할 사람이 없는 친구의 집이라 영옥은 단장을 휘두르며 앞마당으로 들어간다. 이거 누구야? 자네가 웬일인가? 하고 허영은 그 지방질 낀 얼굴이 온통 웃음이 되어서 건넌방 쌍창을 열어젖힌다. 왜 난 못 올 사람인가? 어서 들어오게. 두 사람은 아랫목에 나란히 앉아서 얼굴만을 돌려대어서 마주본다. 원고 쓰나? 영옥은 파란 책상보 덮인 책상 위에 펴놓인 쓰기 시작한 원고지와 던져진 만년필을 본다. 간 반 밖에 안 되는 방연만은 책상일세, 테이블일세, 의자일세, 그림일세, 화병일세, 라디오일세 어수선하게 버려놓았다. 영옥은 순옥이가 시집을 오면 이방이 순옥이 방이로군 하고 순옥의 의거리며 장이며 경대며 이런 것을 들여놓을 것을 상상해본다. 그러나 다음 순간에는 이 일이 대관절 어찌 되는 일인고 순옥이가 대체 웬일이야 하는 근심이 생긴다. 그리고 허영이가 정말 순옥의 남편이 될 것인가를 허영의 얼굴에서나 찾아보려는 듯이 상쟁이 모양으로 허영의 눈이며 입이며 모가지며 를 뚫어지게 들여다본다. 그리고 속으로 다 괜찮게 생겼는데 사람이 좀 단단하지를 못해. 우염이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한다. 허영은 영옥이가 찾아온 것이 일변 반갑기도 하고 일변 두렵기도 하였다. 영옥이만 대하여도 반은 순옥을 대한 듯하여 껴안고 싶도록 반갑지만은 그동안 제 입으로 안빈과 영옥의 말을 해돌린 간이 있기 때문에 내심에 무슨 큰 책망을 기다리는 듯하여 겁이 나는 것이었다. 이 사람 왜 날 그렇게 보나 하는 허영의 말에는 좀 겸연적은 맛이 있었다. 영옥은 그 말에는 대답 많이 하고 자네 지금 원고 쓰나 하고 딴전을 쳤다. 응. 무슨 원고? 그저 뭐 그렇고 그렇고 한 거지. 그렇고 그렇고 한 것이면 뭘 알았어? 좀 큰 것을 쓰지. 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큰 것이 있겠나. 큰 북에서 큰 소리가 나지. 자넨 왜 작은 북으로 자처하나? 양철대야. 그것도 다 못 쓰게 된 거. 영옥은 허영의 말이 마음에 들었다. 자네 또 순옥이 험구 쓰고 있나? 아니. 내가 왜 자네 맷이 험구를 쓰나? 그래도 자네 글은 다 내 누이 험구라고 세상에서들 그러던데? 면목 없네. 하고 허영의 얼굴에 있던 웃음이 다 쓰러지고 기운 없이 고개가 수그러진다. 영옥은 실심에 앉아있는 허영을 보고 뒤가 물른 사람. 하고 비평해 본다. 버틸 힘 없음이 순옥의 남편을 삼기에 부족한 것 같다.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은 신념이 없다는 말이 아니냐. 허영은 신념의 사람이 아니다. 이현령, 비현령. 하는 영옥은 혼자 허영을 믿없지 못하게 생각하면서 순옥의 매운 마음과 대조해 본다. 그렇지 않아도. 하고 허영은 고개를 든다. 내가 자네 맷이와 암박사를 만나면 한 번 사제를 하려고 했네. 참회를 하고. 그럼 왜 아직도 안 하고 있나? 자네 맷시가 날 만나 주시겠나? 내 누이를 만나면 사제를 할 텐가? 하고 말고. 허영은 감격적이었다. 그렇게 사제할 일을 왜 했나? 그저 하도 타격이 컸으니까 그만 정신이 평영을 잃어버린 거야. 내가 산 송장이여든. 산 송장? 그럼. 몸뚱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게지. 내 생명은 그날. 자네 맷시한테 거절당하던 날. 벌써 죽어버린 걸. 순옥이가 그렇게도 자네에게 소중한가? 소중한가가 무엇인가? 자네 순옥이 어디를 사랑하나? 어디라니? 아니, 무엇을 보고 순옥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사랑하느냐 말이야. 모두지. 모두라니? 몸이랑 마음이랑 특별히 그 정신을. 정신이라니? 아니, 그 순옥이 아름다운 정신 말이야. 무슨 아름다운 정신? 무슨이라니? 하고 허영은 대답할 바를 모른다. 난 자네가 순옥이 마음을 모르는 줄 아네. 순옥이 정신이라는 것을 자네는 모르는 모양이야. 내가? 왜? 순옥이가 왜 자네를 싫어하는지 않아? 내가 못나서 그러겠지. 어디가? 어디가라니? 아니, 자네가 못났길래 계집애들에게 배척을 받겠지만은 말이야. 자네의 그 어디가 못나서 그런지 아느냐 말이야. 그저 못나서 그렇겠지. 몸도 못나고 마음도 못나고. 나도 내가 못난 줄은 잘 알아. 정말인가? 그럼, 내가 못난 사람이지. 그것까지야 모르겠나? 허영은 쓴 웃음을 웃는다. 나는 자네가 자네 못난 줄을 안우란 말을 믿지 못하네. 자네가 몸이나 마음이나 꽤 잘난 채 하고 있겠지. 아니, 그럴 수가 있나? 내가 내 결점을 잘 알거든. 정말 자네 약점을 잘 알아? 암, 알고 말고. 어디 말해보게. 첫째, 돈이 없고. 돈? 돈? 요새 세상에 돈이 제일 아닌가. 더구나 시체 여자들이 돈 받게. 아나? 영옥은 기가 막히다는 듯이 흥 하고 웃으며. 또! 하고 허영을 바라본다. 그 다음에는 남의 비위 맞출 줄을 모르고 우리는 너무 솔직해서 더구나 여자들의 비위를 못 맞춘단 말이야. 그래서 또? 얼굴도 잘 못생기고 또? 말재주도 없고 그뿐이야? 그저 그렇게 모두 못났지. 허영은 제 말을 영옥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떠보려는 듯이 영옥을 바라본다. 이거 큰일 났다. 이군이 정말 순옥이의 짝이 아니로구나. 하면서 박롱! 하고 허영을 바라본다. 응? 자네가 자네 자신도 모르고 순옥이도 모르네. 결국 자네는 순옥의 이쁘장한 애모에 반한 거야. 순옥의 인격의 어느 점이 참으로 사랑할 점인지 어디가 정말 순옥이의 특징인지도 모르고 사랑한 거 아닌가. 난 자네가 그렇게도 내 누이를 값싸게 보는 줄은 몰랐네. 아니 그건 무슨 소린가? 가만 내 말을 듣게. 내 누이의 특색이 어디 있는 거 하니 말야. 그것은 세관적 욕심, 즉 무력이 단박하다는 것일세. 재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순옥의 염두에는 없다고 나는 단언할 수가 있네. 그 애가 어려서부터도 정신적이었지만은 근래에 와서는 아주 종교적이야. 우리 형제가 다 안식교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종교적 분위기 속에서 종교적 훈련을 받고 자라났지만은 내가 근래에 비종교적으로 타락하는 대신에 내 누이는 점점 더 종교적으로 나아간단 말이야. 그게 제 천품도 되겠지만은 암박사 영향이 많겠지. 암박사는 중이니까. 자네는 또 암박사의 인격도 몰라보나 보되. 자네가 들이면 노할는지 모르지만 순옥이나 암박사는 자네보다 여러급 우위에 있거든. 정신적인 데서 말일세. 음. 자네 말이 옳아. 절절이 옳아. 허영은 난면하는 빛을 보인다. 이제 알았나? 순옥이가 왜 자네를 싫어하는지? 허영은 대답할 바를 모른다. 첫째는 자네가 너무도 쇄속적이란 것일세. 너무도 현실 속에서만 마음이 있고 영혼을 보려는 무엇이라고 할까? 영혼을 보려는 욕우라고 할까? 욕망이라고 할까? 그것이 없단 말이야. 그리고 둘째로는 자네는 너무 탐욕이 많아. 영옥의 이 말에 허영은 펄쩍 뛴다. 내가 탐욕? 음. 자네가 탐욕이 많아. 무얼 보고 그러나? 다른 말은 자네 말을 다 순복하겠지만은 탐욕이 많다는 건 좀 과한데? 하는 허영은. 이제 겨우 무변태에서 제 몸을 의탁할 나무조각을 붙든 것 같이 되살았다. 무얼 보고? 증거를 댈까? 어디 대보게. 내가 선친이 물려주신 천량도 더 써버리는 사람인데. 탐욕이라니? 우선 자네 방에 너무 세간이 많으니 이거 어디 좁아서 견디겠나? 하하하. 방이 원래 좁아서 그렇지 세간이 무엇이 많은가 이 사람? 그게 탐욕이여든 방이 좁거든 좁은 방에 합할 만하게 세간을 놓는 거야. 그게 분이라는 거여든. 제 분에 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탐욕이란 말일세. 음. 그렇게 말하면 그럴 뜻도 해. 하하. 웃을 말이 아니야. 자네가 이 탐욕을 떼어버리지 아니하면 순옥이 마음을 못 얻으리. 순옥이 마음만 얻는다면 무엇은 못 떼어버리겠나? 그런데 희망이 있겠나? 그게 다 탐욕이야. 그래도 사랑하는 걸 어떡하나? 사랑은 절대 아닌가? 자네 정말 순옥이를 사랑하나?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럼 내 하나 물어보겠네. 자네가 누구를 위해서 순옥이를 사랑하나? 순옥이를 위해서? 자네 자신을 위해서? 허영은 대답할 바를 모른다. 제 욕심을 위해서 누구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어든 탐욕이지. 허영은 더욱 대답할 바를 모른다. 허영은 아까 몸을 붙일 곳으로 알고 붙들었던 나무조각을 놓쳐버리고 다시 향방 없는 물결에 희롱해 제 몸을 맡겨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영옥은 사정없이 다음 방망이를 허영의 머리 위에 내려친다. 사랑이란 그런 이기적 동기에서 나오는 불손한 물건은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저를 희생하는 데서 아낌없이 제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무조건으로 갚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말이야. 그 누구에게 내어 바치는 것이 사랑이여든 남녀의 사랑이나 무슨 사랑이나 말이야. 우정도 그렇지 애국심도 그렇고. 그렇지 않고서 말이야 어떤 남자나 여자나 말일세. 저 사람을 내 것을 만들어서 내 쾌락이라든지 원 요새에 흔히 말하는 행복이라든지의 재료를 삼겠다. 하는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치정이여든 치정. 그것은 동물들의 암내 나는 것보다도 열등한 것이란 말일세. 왜 그런 거 하니 말이야. 날짐승이나 길짐승은 그야말로 단순한 본능의 힘으로 그야말로 순간적으로 본능에 만족을 해서 종족보존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의 이기적 사랑, 치정적 사랑 말일세. 그런 사랑은 단순한 본능이의 여러 가지 이지적, 의식적인 계획, 음모라는 것이 옳겠지. 그러한 본능이의 다른 욕심이 첨가하는 것이여든. 그러니까 말이야 진정한 사랑이란 저 편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존경하고 사모하는 저 편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저 편에게 털어끈 만난 도움이라도 기쁨이라도 드리고 싶다. 여기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란 말일세. 적어도 순옥의 사랑관이 그것이란 말일세. 그러니까 그 애는 누구의 사랑을 받을 욕심은 없거든. 오직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욕심만을 가진 애란 말일세. 여기서 자네와 순옥이와 사이에 멀고 먼 거리가 생긴단 말이야. 줄곧 고개를 수그리고 듣고 앉았던 허영은 영옥이 말이 끝날 때에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울고 난 사람과 같았다. 그의 눈은 부신듯 하였다. 자네 말이 오라. 절절이 오라. 하고 허영은 띄엄띄엄 한마디씩 참해도 같고 혼잣말도 같은 소리를 한다. 참 그래. 내가 속된 사람이야. 탐욕 있는 사람이고. 자네 말과 같이 그렇지 아니 않지 하는 것이 내가 못난 것이야. 하고 고개를 수없이 끄덕끄덕 하면서. 내가 분에 넘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야. 그래. 자네 메시로 말하면 내가 숭배하고 섬길 사람이지. 내 아내로. 암. 그게 도무지 내가 제 분을 모르는 생각이야. 하고 또 한참 말을 끊었다가 크게 한숨을 쉬고 나서. 그러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내가 아내로 내 분에도 없는 사람을 사랑하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나. 하고 또 한참이나 있다가. 그렇지만 단념이 되어야지. 단념해야 할 것을 단념 못하니 이것도 내가 못난 것이지. 하고 미안한 사람같이 영옥을 바라본다. 영옥은 허영이가 마음은 선량한 사람인데. 모든 선량한 것을 다 모아놓은 사람인데. 그 재료들이 잘 반죽이 못되었어. 통일이 못되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영옥은 불현듯. 좀 나가세. 하면서 일어선다. 이만큼 선량한 인물이니까. 매부를 삼아도 큰 화단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였다. 제가 순옥이를 따라가겠지. 순옥이 가마를 받겠지. 영옥은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어딜? 하고 허영은 앉은 대로 영옥을 쳐다본다. 가보면 알지. 원고가 좀 바쁜데. 그렇게 바쁘면 할 수 없고. 아니. 어딜 가자는 거야? 나한테. 무엇하러? 이 말에는 대답 없이 영옥은 벌써 나와서 구둣꾼을 뱀다. 허영은 두루마기를 띄어있고 따라 나온다. 만일 순옥이를 만나러 가는 길인 줄 알면 허영이가 좀 모양을 낼 것을. 하고 영옥은 픽 웃었다. 어머니 나 댕겨와요. 하고 허영은 안방 문을 향하고 외친다. 글 쓴다더니 어디를 가느냐? 하는 좀 억센 듯한 중년 부인의 음성이 들렸다. 그 음성이 영옥에게 마땅하지 아니하였다. 며느리를 복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번뜻 마음에 지나갔다. 친구가 와서 같이 나갑니다. 얼른 댕겨와요. 하고 허영은 층계를 내려선다. 늦도록 잊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하는 중년의 여인의 소리가 대문으로 따라 나왔다. 자네 술 먹나? 하고 대문을 나서자 영옥이가 허영에게 묻는다. 그새 몇 번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이셔. 선친이 술로 폐가를 하시고 마침내는 술로 돌아가셨다고. 애아드님이니까. 하고 영옥은 허영의 어머니에게 잠깐 동정하고 나서. 순옥이가 술이라면 질색일세. 나도 어젯밤에 교실 친구들이 망연애를 한다고 술을 좀 먹었다고 했다가. 그 애한테 톡톡히 야단열 만났는걸. 그곳이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여쭙다가는 덴벼락이 내릴걸. 여쭙지 말라고 청을 했지만. 오늘 자네 몇 시 만났나? 허영은 순옥이란 말에 우뚝 걸음을 멈춘다. 순옥이가 식전에 나 밥 먹는 데 와서 자네를 호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찬물에다가 하기 싫은 세수를 하고 자네를 붙들러 간 거야. 자네 몇 시가 자네 여관에 오셨단 말이야? 그렇다니까. 그래 지금 계시단 말이야? 글쎄 순옥이가 자네를 데려오라는 게야. 그런데 왜 그러나? 아니 글쎄. 왜? 뭐 안 될 일이 있어? 안 될 일이 없지만. 무슨 일인지 몰라도 순옥이가 급히 자네를 만날 일이 있나보대. 날? 급히? 응. 그 애가 아까 자네 집에 갔더래. 우리 집에? 순옥 씨가 우리 집에? 응. 자네가 무슨 글을 소리를 내어서 읽고 있더라던데. 허영은 또 한 번 멈칫 선다. 대단히 놀라는 표정이다. 아니 자네 몇 시가 무슨 일로 내 집에 오셨을까? 자네 만나러. 글쎄. 무슨 일로 날 만나시려는 거야? 글쎄 가보면 알 것 아닌가. 왜 순옥이가 만나기 싫은가? 아니. 실을 위하 있나마는. 그럼 무서운가? 야단을 만날 것 같아서? 허영은 그 말에는 대답이 없고. 내 잠깐. 집에 댕겨옴세. 왜? 잠깐. 하고 돌아서려는 허영의 소매를 붙들어 당기면서. 또 못난 짓. 자네 모양 내고 오려고 그러네. 그려. 그러기로 이 꼴을 하고? 글쎄. 그런 생각을 떼어버려야 한단 말이야. 왜 그렇게 사람이 속되냐 말이야. 의복이 아무렇게로 어때? 순옥이가 자네 모양 낸 것 보고 반할 낸 같은가? 어서 가세. 하고 경마를 들어서 끌듯이 영옥은 허영을 끌고 집에 왔다. 허영은 이런 것 저런 것으로 도무지 마음이 편안치를 못하였다. 대관절 순옥이가 왜 자기를 만나려는지 뜻을 알 수 없고. 또 이 꼴을 하고 순옥이 앞에 나가는 것이 도무지 마음이 거북하였다. 영옥은 허영을 밖에 세워두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왔어? 하고 순옥은 약간 숨이 차게 묻는다. 왔어? 하고 영옥은 턱으로 대답하고 순옥이의 귀에 입을 대고. 너 흥분한 끝에 아주 끊어 말은 말어라. 끊어 말이라뇨? 당장 혼인을 허락한다든가 그러지는 말란 말이다. 왜요? 그러다가 후회하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얼음 얼음 해 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란 말이다. 허영이가 오늘은 내게 무슨 참의를 하고 사제를 할 것이 있다니까 그 소리나 들어보고. 왜요? 그렇게 급히 서두를 건 뭐 있니? 7, 8년이나 끌고 오던 일을. 오빠 생각에 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아니지만은 아무려나 짝이 기울어. 어느 편이요? 너는 너무 무겁고 허영이는 너무 가볍고. 오빠가 전에는 자꾸만 권하시고는? 그때야 내가 자꾸 남의 입에 오르내리니까 그런 게고. 또 허영이. 선량은 해. 하지만 아무려나 내 짝으로는 좀 붙여. 여태껏 무슨 이야기하고 오셨어요? 허영이하고? 음. 멘탈 테스트를 해보았지. 그래 몇 점이나 돼요? 낙제야요? 급제야요? 모르겠다. 아무려나 뒷길을 남겨놓고 말을 해. 순옥은 입맛을 쩍 다신다. 들어오랄까? 들어오래세요. 여보게 박농? 들어오게. 영옥이가 부르는 소리에 허영이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들어온다. 허선생이셔요? 들어오셔요. 하는 말에 허영은 구두꾼을 끄르다가 말고 일어나서 허리까지 굽혀서 순옥에게 인사를 한다. 순옥은 다만 고개만 까딱한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하고 허영은 웃는 낯으로 그러나 좀 어색하게 말을. 순옥에게 붙인다. 네, 잘 있었어요. 순옥은 몸을 반쯤 영옥의 뒤에 가리우고 앉는다. 순옥과 허영이가 서로 만나는 것은 지나간 여름 안빈의 병원 응접실에서 그 희비극의 신을 연출한 뒤로는 처음이었다. 원산서 허영은 순옥을 만나려고 애를 썼고 찾아까지 왔으나 따버렸다. 순옥과 허영의 눈앞에는 안빈 병원 응접실 광경이 나타났다. 그것은 피차에 퍽 불쾌하였다. 안 박사도 안 선생께서도 안녕하셔요? 허영은 더 부드러울 수 없는 어조로 문안을 한다. 네, 선생님은 안녕하셔요? 안 선생 부인께서 병환이 중하시다지요? 네, 좀 중하셔요. 그리 대단치나 아니하신가요? 웬걸요? 대단하십니다. 거 안됐습니다. 참 지난 여름 원산 갔을 적에도 순옥씨께서 안박사 부인 병을 간호해 드리고 계신단 말씀을 들었어요. 박인원씨하고 공교롭게 한 차로 갔어요. 네, 그때 모처럼 찾아주신 것을 못 배워서 미안합니다. 천만에, 바쁘신데 괜히 찾아가서 도리어 미안합니다. 박인원씨도 안녕하신가요? 네, 잘 있어요. 참, 점잖으신 양반이여요. 두뇌도 명석하시고. 영옥이가 옆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앉았다가 허영을 보며 이 사람아, 대체 천하 사람의 문안을 할 적정인가? 자네 순옥이를 만나기만 하면 할 말이 있노라고 하지 않았나? 하고 찔렀다. 아니,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 뵈니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란 빠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자차, 영타는 자네 책상 앞에서나 하고, 어서 할 말부터 하게. 순옥이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안 했니? 어서 할 말들부터 하지 않고. 하고 영옥이가 또 의사진행을 독촉한다. 순옥이나 허영이나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들만 숙이고 있었다. 영옥은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 막이 어찌 되는고 하였다. 그렇게 보고 있는 영옥의 눈앞에는 교실에 있는 토끼들이 떠나온다. 영옥은 고통의 감각과 의액 분비와의 관계를 실험하는 중이었다. 지금 허영과 순옥의 의액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를 혼자 생각하고 웃었다. 제가 순옥식게 크게 사죄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허영은 두루마개 자락으로 무릎과 발을 둘러싸고 꿇어 앉으면서 입을 열었다. 순옥은 말없이 허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허영은 순옥의 시선을 피하면서 말한다. 여러 말씀 아니하겠습니다. 제가 그저 정신이 뒤집혀서 내 정신이 성하고야 그럴 리가 있어요. 그만 그 타격에 지난 여름일 말씀이야여 제 분을 모르고서 원망을 한다면 저를 허영이 저를 원망할 것인 줄을 모르고까지 제깐엔 분김이지요.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해 돌리고 또 글도 참 말씀 여쭙기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되지 못한 글도 써서 옷같으신 순옥씨와 성직자이신 안 박사 안 선생의 명예를 손상케 하여 들여서 생각하면 이 혀를 물어 끊어버리고도 싶어요. 붓대 잡는 이 손가락을 분질러 버리고도 싶고요. 실상 그렇게 해도 아깝지를 아니합니다. 인제는 뉘우쳐요. 이제는 뉘우쳐요. 아프게 뉘우칩니다. 한숨을 한 번 쉬고 나서 무슨 면목으로 다시 순옥씨를 만날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 순옥씨 용서해 주셔요. 이렇게 사죄합니다. 하고 허영은 두 손을 방바닥에 대고 이마가 손등에 닿도록 절을 한다. 순옥은 아무 말도 아니하고 그린듯이 앉았다. 그리고 그의 눈은 어디 멀고 먼 곳을 바라보는 모양으로 움직이지를 아니한다. 허영은 엎드렸던 몸을 일으켜서 순옥을 바라보았으나 순옥의 무표정한 얼굴이 나무로 깎은 듯이 가만히 있는 것을 보고 영옥을 돌아보며 내가 순옥씨한테 사죄한다는 게 이걸세 말을 다 하자면 길지만 그 말을 어떻게 다하나 이만치하기에도 내 낯에는 모닥불을 퍼붓는 듯 등에는 얼음 냉수를 엎지르는 듯하이 영옥군 자네한테도 이렇게 사죄하네 하고 고개를 한 번 숙이고 나서 또 내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영옥군 자네야 하고는 다시 순옥의 편으로 고개를 돌려서 오늘 영옥형한테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영옥형한테 제 어두운 눈이 떴어요. 제 무명이 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간 모든 것을 다 해게 해요. 제가 세속적인 것, 탐욕이 많은 것, 제 분을 모르고 과분한 욕심을 먹었던 것 다 해게 해요. 영옥형 말씀이 참 옳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깨끗한 마음으로 순옥씨를 사모할 테에요. 숭배하고요. 다시는 순옥씨더러 내 아내가 되어주십사 이런 말씀은 아니하겠어요. 그런 생각도 아니하고요. 나만 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순옥씨끼의 털어끝만치라도 도움이 되거나 기쁨이 될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하면 그땐 아끼지 않고 기쁘게 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이 못난 놈의 몸과 마음이 순옥씨끼에 쓰일 때가 있다고 하면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리도 없겠지만 하고는 감동에 못 이기는 듯 시를 낭음하는 어조로 아 이로부터다 허영은 깨끗하고 거룩한 이로움 속에 서서 저 높이 높이 한량없이 높이 맑은 빛을 바라는 저 하늘의 별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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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러러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고는 다시 예사 어조로 그러니 순옥씨 저를 용서해 주셔요 네? 하고 또 한 번 절을 한다 허영의 음성은 떨린다 허영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흐른다 순옥도 깜짝 놀라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희극을 구경하는 흥미로 허영의 말을 듣고 있던 영옥의 얼굴에도 엄숙한 빛이 돈다 허영의 눈물은 점점 많이 흐르고 마침내 흑흑 느끼기까지 한다 그는 무엇인지 모르는 슬픔을 누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사람 울긴 왜 울어? 하고 영옥이 입을 연다 자연 울음이 나네 그려 그게 다 내가 못난 탓이지 아서 왜 울어? 그래도 이건 깨끗한 눈물이야 전혀 탐욕을 떠난 눈물일세 슬프기로 말하면 가슴이 터질 듯한 슬픔이지만 그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손내 그려 재생의 기쁨이야 거듭나는 기쁨이야 이것이 다 순옥씨와 영옥형의 은혜일세 하고 두루마기 구름으로 눈물을 씻는다 허선생 순옥이가 비로소 입을 뗀다 네? 허영은 벌겋게 된 눈으로 순옥을 본다 순옥의 눈에도 눈물이 빛났다 영옥은 고개를 돌려서 순옥을 본다 허선생 지금도 저와 혼인하실 마음이 있으셔요? 하고 순옥은 삐죽삐죽 울음을 삼킨다 아니요 언감생심으로 제 편이 청하더라도 인제는 거절하셔요? 네? 하고 허영은 몸을 흠짓한다 제 편에서 허선생께 청혼을 해도 허선생은 안 들으시겠어요? 그래도 허영은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듯이 순옥과 영옥을 번갈아본다 순옥은 영옥을 바라보면서 오빠 말씀하셔요 하고는 울음을 삼키느라고 입술을 문다 이해가 말이야 하고 영옥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해가 오늘 자네를 청한 뜻은 말일세 영옥도 말하기가 거북하였다 이 말 한마디로 누이 순옥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누이를 허영의 아내로 죽이는 아까운 것만 같기 때문이었다 이해가 말이야 자네하고 혼인할 뜻이 있노라고 그래서 자네를 불러 달란 것이란 말일세 이 자리에서 곧 작정할 일은 못되겠지만은 말이야 이에 뜻이 그렇다니 자네 의향을 말하게 그려 결정으로 말하면 어머니도 계시고 내 숙부도 계시니까 다 여쭈어 본 뒤에야 될 일이지만은 하고 영옥은 예방선을 늘렸다 흥분된 순옥의 가벼운 결단에 대한 예비였다 순옥씨 그게 정말입니까? 지금 영옥형 하신 말씀이 정말입니까? 네 저하고 혼인하신단 말씀이 그게 정말이야요? 네 허영은 순옥의 네 네 하는 대답에 도리어 맥이 풀렸다 허영은 마치 기운이 탕진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은 눈도 뜨지 못하였다 자네 의향은 어떤가 기탄 없이 말하게 그려 하는 영옥의 말에 허영은 비로소 꿈에서 깬 듯이 순옥의 앞에 넓적 엎뛰어 절하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송합니다 아 순옥씨는 저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내시는 신이십니다 아 도무지 이것이 믿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아 하느님 당신은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수없이 이 말을 조아린다 에이 박롱 하고 영옥은 못마땅한 듯이 소리를 지른다 이리하여 순옥은 허영에게 혼이 날 것을 허락한 것이었다 허영이가 기쁨에 미쳐서 허둥지둥 집으로 간 뒤에 영옥은 울어 쓰러진 순옥을 물끄러미 보고 앉았다가 순옥아 하고 불렀다 네? 하고 순옥은 눈물이 어렁어렁한 낯을 들어서 영옥을 쳐다본다 너 마음에 흡족하냐? 순옥은 그렇다는 끄덕임을 보인다 후회 안 하겠니? 순옥은 말없이 입술을 빨다가 앞니를 누가 알아요? 그야 그렇지 모두 인연이지 하고 영옥은 한숨을 쉬었다 이날 순옥은 병원에 돌아와서 옥남을 대할 때 마음이 갓뜬함을 깨달았다 그러나 밤에 옥남의 곁에서 자는 동안 잠은 못 들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무슨 크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듯 하여서 심히 허전하였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마음의 허리띠를 꼭 졸라매 왔다 좋은 아내가 되어보리라고 몇 번이나 결심을 하였다 순옥이가 원장실에서 안빈을 대하여 혼인의 결심을 말한 것이 그 이튿날이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안빈의 앞에서 결코 동요하는 빛을 보이지 아니하리라고 작정하였던 것이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만 것이었다 안빈에게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말을 들을 때 순옥은 자기의 결심이 너무 단순한 동기에서 된 것임을 깨달았다 안빈과 자기와의 결백함을 보이기 위하여 또 허영을 가엾이 여겨서라는 것이 순옥의 혼인 결심의 동기였다 순옥은 남의 아내가 된다는 것이 여자에게 어떻게 큰 모험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안빈은 시무룩하고 앉아있는 순옥을 바라보며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 인생의 일생이란 끝없는 수련의 길의 한 토막이니까 하루니까 형극의 길이든 장미의 길이든 성심성의로 날마다 당하는 일을 잘 치러 가면 고만이니까 원체 인생의 목적이 향락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이니 불행이니 그것을 교개할 것은 아니어든 그것은 모두 인과응보로 금생뿐 아니라 전생 다생 무시 이래 인과응보로 오는 것이니까 치를 빚은 아무 때나 치러야 하는 것이고 빚이란 아무쪼록 빨리 치러 버리는 것이 좋은 일이고 단지 한 가지 내가 순옥에게 부탁할 것은 무엇에나 잡히지 말라고 빠지지 말고 행복에나 불행에나 말야 내 몸이 아프고 죽는 것까지라도 말야 다 꾸미고 헛개비요 물거품이요 그림자란 것을 잊지 말란 말야 그래서 좋은 일이 오더라도 꿈이요니 굳은 일이 오더라도 꿈이요니 이러란 말야 이렇게 보는 것이 인생을 바로 보는 것이요 하고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옥남은 발등과 손등에 부증이 오기 시작하였다 처음 며칠은 당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날 아침에 옥남은 죽을 좀 받아 먹으면서 손을 뒤적거리며 순옥을 보고 순옥이 내 손이 부었지?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순옥은 가슴이 뜨끔하였다 네 좀 부으셨어요 조금 하고는 옥남이가 이 붓는 뜻을 아는가 하여 걱정스럽게 옥남을 바라보았다 옥남은 뒤적거리던 손을 힘없이 이불 위에 놓고 한숨을 쉬었다 순옥은 약 기때에 물을 따라서 손바닥으로 기때 밑을 만져서 온도를 맞추어서 옥남을 먹이고 또 귤까지 집을 내어서 먹였다 옥남은 순순히 받아 먹었다 옥남은 한참 동안 잠이 든 듯이 가만히 누워 있더니 문득 눈을 뜨며 순옥이 하고 불렀다 네? 내 날이 며칠 안 남았어 하고 옥남은 빙글에 웃었다 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열도 좀 내리시는 걸 내가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이 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다 알아 부으면 마지막이래 뭘 그래요 순옥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순옥이 네 내 발등 부었나 좀 봐줘 순옥은 벌써부터 아는 일이지만은 이불 끝을 위로 밀어놓고 옥남의 발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발등을 꾹 눌러보았다 오목하게 들어가고는 다시 나오지를 아니하였다 순옥은 손으로 그 자리를 쓸어서 반반하게 만들었다 부었지? 네 부었어요 조금 다리도? 하고 갑갑한 듯이 옥남은 다리를 제 힘으로 들어서 제 손가락으로 정강이를 두어 군데에 꾹꾹 눌러본다 오목오목 손가락 자국이 났다 옥남은 힘없이 다리를 놓았다 순옥은 정강이의 손가락 자국을 손바닥으로 쓸어 없이 해서 이불 밑에 편안히 해놓았다 옥남은 또 힘없이 눈을 감았다 얼마 있다가 옥남은 눈을 떠서 옆에 섰는 순옥을 보며 좀 앉아 나 때문에 여러 날 잠을 못 자서 순옥이도 말랐어 온 별말씀을 어젯밤에도 잔걸요 그래도 안 자요 순옥은 교위를 침대 곁으로 바싹 끌어다 놓고 앉는다 선생님은 내 몸이 부은 걸 아시지? 하고 옥남은 순옥의 눈치에서 무슨 비밀을 찾아내려는 것처럼 순옥을 뚫어지게 본다 네 순옥은 이렇게 실토할 밖에 없었다 그래, 뭘 하셔? 며칠 못 살겠다고 그러시지? 아니요,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순옥이 네 내가 죽는 건 무섭지 않다고 그랬지? 원산서 순옥이 보고 네 순옥이 역시 죽는 게 무서워 또 싫고 하고 옥남은 한숨을 지운다 그렇게 마음을 약하게 잡수시지 마셔요 사람의 생명을 하느님 밖에야 누가 압니까? 그야 그렇지 그렇지만 이제는 다 된 걸 옥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린다 순옥도 고개를 돌려서 눈물을 씻었다 얼마 있다가 옥남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죽음 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고 순옥을 돌아본다 죽음 저편에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 정말 있을까? 아주 쓰러져 버리는 것 아닐까?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 고개 너머는 무엇이 있나? 화난 것이 있나? 컴컴한 것이 있나? 옥남은 혼잣말 모양으로 중얼거리며 멀검이 어디를 바라본다 순옥은 그 고개 너머는 무엇이 있다고 분명히 옥남에게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옥남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옥남의 눈등이 소복하게 부은 것이 눈에 띄었다 순옥은 깜짝 놀랐다 한참이나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던 옥남은 입맛을 다시며 선생님 아직 안 오셨지? 하고 고개를 한 번 들었다 놓는다 곁에 남편이 있으면 좀 덜 허전할 것 같았고 남편은 저 고개 너머 무엇이 있는지를 밝힐 것도 같았다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요? 가보고 오겠어요? 하고 순옥은 옥남의 병실에서 나왔다 병실 문을 나서니 순옥에 막혔던 눈물이 터져서 쏟아졌다 순옥은 코를 풀고 현관을 바라보고 그리고는 진찰실 문을 열어보았다 거기는 수선이가 다른 간호부와 함께 약장을 정돈하고 있었다 선생님 안 오셨죠? 하는 순옥의 말에 수선은 어느새? 이제 여덟신걸? 하고는 순옥의 벌겋게 된 눈을 보고 왜? 하고 순옥을 유심히 훑어본다 사모님이 얼굴까지 부으셨어 얼굴까지? 수선도 약병을 든 채로 놀란다 순옥은 병실로 돌아왔다 아직 안 오셨어요? 얼른 오시라고 전화로 여쭈어요? 아니 하고 옥남은 순옥의 눈물에 젖은 눈을 본다 순옥이 울었어? 아니에요 내가 우는 걸 보고 순옥이가 같이 울어주었군 순옥은 또 울음이 터지려는 것을 참고 식후 30분 가루약을 쳐서 물기떼와 함께 옥남에게로 가져간다 약 잡수셔요 옥남은 아무 말 없이 약을 받아 먹는다 순옥은 입가심으로 귤 한쪽을 옥남의 입에 넣어준다 그것도 옥남은 순순히 받아 먹는다 아이들이 보고 싶어 옥남은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럼 여기 댕겨서 학교 가라고 해요? 학교 늦지 않을까? 이제 8시 15분인걸요? 아서 지금 선생님 진지 잡수실는지 모르지 며칠 안 했으면 방학인데 방학 때 실컷 보지 그때까지 살기나 할는지 아무래도 죽을 땐 두고 갈걸 한두 번 더 보면 무엇 하나 또 이렇게 죽어가는 어미꼴을 아이들한테 보이는 것도 안 된 일이지 내가 없더라도 순옥이가 있으니까 하고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난 모양으로 고개를 순옥이게로 돌리며 순옥이? 하고 부른다 순옥은 또 혼인 말이나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면서 네? 하고 대답하였다 참 내 몸에서 냄새 나지? 하고 옥남은 코를 킁킁해 본다 아니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냄새가 날 거야 아버지 돌아가실 임박에도 냄새가 나던데 아니요?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냄새가 나기로 순옥이가 난다고 하겠어? 아니요?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순옥은 힘있게 말한다 냄새가 날 테지 고약한 냄새가 죄 없는 사람은 죽어서 송장에서도 냄새가 안 난다고 하지만 하고 옥남은 한참 무엇을 생각하더니 이따가 선생님 오실 때쯤 됐거든 방문을 활짝 열어놓았다가 닫아요 순옥이 글쎄 아무 냄새도 안 납니다 나면 약 내지요 병 안에서 밤낮 오줌똥을 누니 어째 냄새가 없어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몸에서도 숭원 냄새가 나요 순옥이 내 말대로 해줘 선생님 오실 때 되거든 문 열어놓고 아이들 올 때도 그렇거고 하고 옥남은 길게 한숨을 쉬고 나서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향내 나는 몸은 못 보이더라도 숭원 냄새 나는 몸을 어떻게 보여 하고 시무룩한다 순옥은 번개같이 아내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보았다 그것은 아직 자기로는 경험하지 못한 심리였다 순옥은 옥남이가 얼마나 아이들이 보고 싶을까 생각하고 얼른 나와서 삼청동에 전화를 걸었다 어디요 하는 것은 안빈이었다 병원입니다 순옥이야 왜 무슨 일 있소 사모님께서 애기들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선생님도 기다리시고 음 왜 무슨 별일이 있소 별일은 없어요 사모님이 오늘은 퍽 비감해 하셔요 비감해 하셔요 왜 진지 잡수시다가 손등이 부은 것을 보시고는 발도 보시고 다리도 보시고 그래 붓는 증세가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소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벌써 뜻을 다 아셔요 얼굴은 얼굴은 안 부었소 눈등이 소복소복 하십니다 그래 대단히 흥분되었소 네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응 아이들 데리고 간다고 하고 안비는 전화를 끊는다 순옥은 옥남에게 선생님께서 애기들 데리시고 곧 오신다고요 하고 보고하였다 왜 내가 보고 싶단다고 여쭈었어 네 진지 잡수셨대 그건 못 여쭤보았죠 괜히 아이들 데려오시라고 그랬어 하기는 하면서도 옥남은 매우 만족한 모양이었다 입가에 웃음까지도 떠올랐다 순옥은 옥남이가 문 열어놓으라던 생각을 잊었으면 하고 있을 때 옥남은 깜짝 놀라는 듯 순옥이 저 문을 활짝 열어놓아요 하고 이불 기치로 코를 가리운다 바깥 날이 퍽 추운데요 추움 어때 난 이불 막 쓰고 있을게 저 창을 열어놓아요 그리고 리졸 걸레질을 한 번 더 쳤으면 좋겠어 순옥은 저항하지 못할 줄 알고 창틀을 열어놓고 방바닥이며 교우이며 문 손잡이며 무릇 사람의 손이 닿을 만한 곳을 말끔히 리졸 걸레로 닦았다 순식간에 방 안은 싸늘하게 식었다 바람은 그리 없으면서도 뼛속까지 쏙쏙 들여 쏘는 추위였다 순옥은 얼른 자기 침대에 있던 담요를 걷어다가 옥남의 위에 덮었다 그리고 눈만 내어놓고는 옥남의 머리를 온통 쌌다 옥남은 더 오래 열어놓기를 주장하였으나 순옥이가 떼쓰듯 해서 한 2분 만에 창을 닫았다 그곳으로 방 안에 냄새가 다 빠졌을까 2분 동안이라 열어놓았습니다 방이 아주 싸늘하게 식은걸요 순옥이 이제 냄새 좀 맡아봐요 아무 냄새도 없습니다 아깐 냄새가 있었지 아까도 없었어요 공기 속에 균도 다 나갔을까 그것이 어린 것들한테 묻으면 어떻게? 아이 균이 무슨 균입니까 순옥이도 이제는 날 속이려 들어 아이 제가 왜 사모님을 속입니까 흠 아무라도 나 같은 병자야 속일 수 밖에 없지만 하고 옥남은 막 썼던 이불을 탁 아래까지 벗긴다 이제는 열이 없으니까 춥지 않아요 내 체온이 몇 도? 순옥은 또 걱정이 생겼다 옥남의 체온은 35도 7부 이상을 오르지 아니하였다 평온이십니다 평온이라니? 36도 5부야요 하고 순옥은 거짓말을 하였다 열이 없으니깐 좀 편안은 하지만 병이 나아서 열이 내린 겐가 왜? 이제는 몸에 저항력이 없으니깐 열도 못 올라가는 게지 순옥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 듣기 좋은 거짓말을 해서 이 얼마 안이 남은 생명을 속이는 일은 차마 못할 것 같았다 그렇지 순옥이 순옥은 다만 입술을 물 뿐이었다 그런 줄 알어 순옥이가 거짓말을 아니할 양으로 하고 쓸쓸하게 웃고 나서 내가 다 알어 상식으로 알 거 아냐 왜 40도나 되던 열이 갑자기 뚝 떨어져 손이 이렇게 허여멀금하고 또 생각하니깐 아버지 돌아가실 적에도 이렇게 몸이 싸늘하게 식으셨어 그랬어 그런지 이틀 만엔가 사흘 만엔가 돌아가셨지 하고는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 현관에 자동차 소리가 나고 이윽고 통통거리는 아이들 발자국 소리가 나더니 안빈이 세 아이들을 데리고 옥남의 병실에 들어선다 협의와 윤희와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어머니를 향하여 허리를 굽힌다 그러나 언제나 어머니가 가까이 오기를 금하기 때문에 어머니 곁으로 가려고는 아니하고 또 이제는 오랫동안 떠나 있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생각도 아니한다 아이들 생각에는 어머니는 벌써 자기네와 멀어진 존재였다 암비는 옥남의 침대 곁으로 가서 옥남의 맥을 잡아보는 채 옥남의 얼굴과 눈을 들여다보았다 옥남의 손은 얼음같이 싸늘하였다 그리고 눈도 약간 광채를 잃은 듯하고 입술에도 푸른빛이 났다 옥남은 물끄러미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너희들 방학이 언제? 하고 물었다 토요일 하고 협의가 대답하였다 23일이에요 하고 윤희가 곁에서 보충한다 시험은 잘 치렀니? 하는 어머니의 말에는 협의와 윤희는 씨 굳고 고개를 비틀고 만다 협아! 하고 옥남이가 다정스러운 소리로 부른다 네? 너 나 없어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살지? 협은 잠깐 옥남을 바라보다가 네! 하고는 고개를 숙인다 협은 어머니의 말 뜻을 알아들은 것이다 협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순옥이가 얼른 협을 돌려 세우고 옥남에게 보이지 않도록 협의 등 뒤에서 협을 안는 듯이 협의 눈물을 씻긴다 윤필! 하고 옥남은 다음에는 윤을 본다 응? 엄마 없어도 아버지 이르시는 말씀 듣고 공부 잘해 좋은 사람 되고 하는 어머니 말에 아홉 살 되는 윤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어머니 어디 가? 하고 묻는다 응! 어머니는 어디 가? 어디? 멀리! 먼 나라로! 언제 와? 하고 윤은 울먹울먹 한다 오래오래 이따가 몇 밤 자고? 오래오래 여러 밤 여러 밤 자고 오케이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응? 윤이는 말 없이 고개만 까딱까딱 하더니 난 누구 하고 있어? 하고 어머니를 바라본다 아버지랑 수원 할머니랑 순이 엄마랑 하고 옥남의 말이 끝나기 전에 윤은 순옥의 손 하나를 끌어다가 제 품에 앉는 것을 보고 옥남은 쓸쓸히 웃으며 음 순옥이 언니 하고 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윤은 한번 빙그레 웃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고 순옥의 얼굴을 쳐다보더니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힌 것을 보고는 돌아서서 순옥의 허리를 안고 느껴 울기를 시작한다 윤이가 우는 소리에 지금까지 참고 있던 협의 울음도 터져버렸다 옥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정의도 영문도 모르고 덩달아 울었다 이제 학교에를 가거라 하는 안빈의 음성도 떨렸다 순옥이 애들 학교에 보내고 정의 집에 데려다 두고 순옥은 안빈의 명령대로 정의를 안고 협의와 윤이 덜어 어머니께 인사 엽집고 나가 하였다 어머니 하고 불러놓고는 그 뒷말은 나오지 아니하여서 고개들만 숙이고는 순옥의 앞을 서서 어머니의 병실에서 나왔다 진찰실로 데리고 와서 새아이 눈물을 씻겨줄 때 윤이가 순옥이를 쳐다보고 어머니 어디 가? 정말 어디 가? 하고 물었다 엄마 가지 말어 하고 그제야 정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다 어여 학교에 가요 학교 시간 늦으면 선생님 걱정하시지 않아? 순옥은 이러한 말로 대답을 떼어버리고 정의를 손목을 잡고 협의와 윤이를 데리고 나섰다 협의와 윤이를 학교 문으로 들여보내고 두 아이가 다른 박질로 들어가는 양을 보고 서서 순옥은 눈물이 아플 가리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죽는 괴로움 사랑하는 이끼리 떠나는 괴로움 순옥은 인생의 슬픈 방면을 가슴 아프게 느꼈다 순옥이가 정의를 끌고 학교 담 옆으로 삼청동을 향하고 걸어갈 때 학교 안에서 아이들의 자갈자갈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것들도 모두 떠나는 괴로움 죽는 괴로움을 겪지 아니하지 못할 생명이거니 하면 인생이 온통 슬픔인 것 같았다 암베니가 언젠가 아미타불이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세계를 이루시겠다는 원을 아니 세우셨다면 순옥이나 내라도 그 원을 세우지 아니할 수 없지 않소? 인생은 이렇게 괴로우니까 이 괴로운 인생을 볼 때 그들에게 괴로움 없는 세계를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아니 날 수가 있소? 하던 말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짐을 깨달았다 비쩍거리는 정의를 얼음판길로 걸려 가는 것이 애처로워서 그를 쳐들어 안을 때의 정은 아마 그 어머니의 모양과 말과 모두들 울던 인상이 아니 떨어졌는지 무서운 모양으로 순옥의 목을 두 팔로 꼭 껴안았다 마치 무엇에나 기대고 메어 달리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이 모두 허전하고 무서운 것 같았다 다른 때 같으면 정의가 길에서 무엇을 보는 대로 제재 거리련만은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다만 이따금 한 손으로 순옥의 귀와 뺨을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이것이 정말 내가 믿고 을지할 수 있는 순옥인가를 시시각각으로 알아보고야 마음을 놓는 것 같았다 정이 춥지? 하고 순옥이가 물으면 정은 도리도리 하였다 뺨이 빨갛게 얼었 것만은 어머니 병실에서 받은 쇼크로 추운 줄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순옥은 정의 신을 벗기고 발을 제 두루마기 밑에 넣어서 겨드랑이에 꼈다 그것은 분명히 찼다 엄마한테로 갈까? 하고 순옥이가 우뚝 서면 정은 힘껏 순옥의 목을 끼며 힘있게 여러 번 도리도리 하였다 순옥은 안 할 말을 하였다 하고 한숨을 쉬었다 이야기는 병원으로 돌아가 순옥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것을 보고 옥남은 눈물을 막을 수가 없었고 안빈은 그것을 아픈 가슴으로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벌써 위로하는 말을 할 시기를 지난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얼마 뒤에 옥남은 눈물을 거두고 내가 몸이 부었어요 하고 안빈을 바라본다 부었어 하고 안빈은 옥남의 손을 잡아서 만졌다 부으면 마지막이지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럼 왜 부어요? 심장에 고장이 있어도 붓고 심장이 약해져도 붓고 그러지 오라 내가 심장이 약해진 거야요 그러기에 가슴이 좀 갑갑하죠 심장이 약해지면 고만 아니요? 그건 다시 든든해질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다가 낫는 수도 있지 왜 똑바로 말씀을 안 해주시요? 순옥이도 나를 속이고 당신도 나를 속이고 무얼 속이요? 내가 죽을 때가 분명 가까웠는데도 똑바로 말씀을 안 하시고 속이는 게 아니요 사람의 힘으로는 살고 죽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꼭 죽으리라고 하던 사람이 살아나는 수도 있고 또 이제는 살아났다 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는 수도 있고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렇기도 하지 다 죽게 된 사람을 사람의 힘으로 살릴 수는 없지요 없지 역시 생명은 미리 정한 것일까요? 나는 그렇다고 믿소 처음 태어날 때 너는 얼마 동안 살다가 죽어라 하고 미리 정해놓았단 말이지요? 대체로 그렇다고 나는 믿소 대체로라니요? 이 몸뚱아리는 내가 지은 업의 보로 생기는 것이니까 잘나고 못나는 것이라든지 건강하고 병약한 것이라든지 또 오래 살고 못 사는 것이라든지가 다 제 업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그럼 의생이니 의학이니 뭐 하는 거예요? 업보란 전생에 지은 것만이 아니니까 우리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업을 짓고 또 그 업의 보를 받고 있지 않소 그러면 날 때 타고나운 운명을 내 힘으로 고칠 수도 있을까요? 있다고 믿소 그렇지만 전생 다생의 업보가 하도 많고 크니까 이생 일생 50년이나 60년의 노력만 가지고 그것을 소멸하기는 어렵겠지 또 어디 사람이 일생을 좋은 일만 하고 사오 하나만큼 좋은 일을 하면 둘이나 셋만큼 좋지 못한 일을 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나면 매양 마이너스가 되어서는 악업의 빚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통이지 정말 일생을 옳게만 살아간다면 위생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말이요 그렇게 일생을 꼭 옳게만 플러스 편으로만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이생 일생만으로도 일만큼 팔자를 고칠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디 그렇소 다들 처음 세상에 나올 때보다 더 많은 악업을 쌓아놓고 세상을 떠나기가 쉽지 그건 그래요 참 그래요 하고 옹남은 멀거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당신은 내 생이 있을 것을 꼭 믿으시오? 하고 남편을 바라본다 나는 꼭 믿소 하고 안비는 확신 있는 표정을 한다 내 목숨이 뚝 끊어지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옹남은 바로 앞에 다닥들인 큰 문제라 온몸의 신경을 모두 남편의 대답을 향하여 긴장시켰다 옹남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난다 당신의 목숨은 끊어질 수가 없지 당신의 목숨이 당신의 몸을 떠나는 게지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당신의 몸이 당신의 목숨에서 뚝 떨어지는 거야 마치 가을이 되면 나뭇잎들이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모양으로 또 풀들이 말라서 썩어지는 모양으로 그러나 아무리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더라도 나무는 그냥 살아있지 않소? 그러다가 봄이 되면 그 나무에서 새잎이 피어나지 않소? 그 모양이지 당신의 생명도 이 낡은 몸을 벗어버리고는 또 새 몸을 쓰고 나는 게지 새 몸을 쓰고 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에서 새 몸이 도단하는 거야 당신의 업보를 따라서 혹은 하늘에 혹은 세상에 혹은 아름답게 혹은 숭없게 하늘 내라니요? 이 세상보다 나은 세상도 수가 없고 이 세상만 못한 세상도 수가 없거든 그 중에서 이 세상보다 나은 세상을 하늘이라고 하지 이 세상보다 못한 세상을 지옥이니 악이도니 그러고 그러니까 무거운 것은 물 밑에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공중에 떠오르는 모양으로 우리도 이 몸을 떠날 때 우리의 성질에 따라서 성질이란 곧 업보여든 우리 자신의 업보를 따라서 재가 날만한 자리에 가서 나는 거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더라도 재 업보에 맞게 고장을 찾아 재 업보에 맞는 부모를 찾아서 재 업보에 맞는 얼굴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진단 말이요 산을 좋아하는 동물은 산으로 가고 물을 좋아하는 동물은 강이나 바다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럴 것 아뇨? 가만히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소? 이 우주란 말이요 있던 것이 없어지는 법도 없고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법도 없거든 그것을 물리학에서 물질 불멸 에네르기 불멸이라고 하지 아니하오 생명도 그와 같아서 불멸이니까 그것이 한 자리를 떠나면 제가 가기에 합당한 자리에 갈 수밖에 없지 않소? 돌멩이가 공중으로 올라갈 리도 없고 새털이 땅으로 가라앉을 리도 없지 않소? 그게 인연이라는 것이지 당신도 인연에 끌려서 왔다가 인연이 다해서 가는 것이고 인연이 다 한다고 아주 다하면 부처님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네 범부는 전생 다생 무시 이래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연을 지은 것을 아직 끊지를 못했으니까 당신으로 말해도 아직 이 앞으로 만나야 할 은인도 수가 없고 애인도 수가 없고 또 그 반면으로 미운 자 원수 맺은 자도 수가 없을 것이오 그러니까 이 일생의 인연이 다 한다는 건 다른 새 인연을 또 따라간단 말이오 그러니까 내가 늘 하는 말 아니요 인생의 일생이란 은곧 하루낮 하룻 하룻밤이라고 깨고 나면 또 하루요 깨고 나면 또 하루여든 한 꿈 깨면 또 꿈이오 그 꿈 깨면 또 꿈이라고 해도 좋고 꿈 속에 꿈을 꾸는 끝없는 꿈이라고 해도 좋고 이 끝없는 꿈을 깨는 것이 깨닫는다는 것이야 부처를 본다는 것이고 부처가 된다는 것이고 남음 없는 열반이란 것이고 나는 이렇게 믿소 이것이 진리라고 믿소 그리고 당신도 내가 믿는 대로 믿기를 바라오 당신이 만일 이렇게만 믿는다면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나를 두고 가는 것이나 자식들을 두고 가는 것이나 그다지 애쓸 것이 없지 않소 그저 오냐 오나보다 오냐 가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구려 당신 말씀을 들으면 꼭 그런 것 같은데도 꼭 그렇게 믿어지지를 아니하니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죠 잘못된 인생관을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지 그것이 업장이란 것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깨어지요 업장을 말키는 첫 길이 참해라고 그러지 참해 응 내 죄를 뉘우친단 말이요 어떻게 제가 일생에 살아온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거든 모든 핑계를 다 떼어버리고 핑계요 응 자기를 변호하는 생각 말이야 그 생각을 다 떼어버리고 냉정하게 마치 원수를 비평하듯이 제 일생에 한 일을 가만히 비판해 본단 말이요 그러면 제 일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질 것 아니요 그렇게 가만히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제 일생에 지난 일 한 일을 살펴보면 열의 아홉은 잘못한 일 부끄러운 일일 것이요 그렇게 제 모양 제 초라하고 숭한 모양이 눈앞에 분명히 나설 때 우리 가슴에는 참해에 끓는 눈물이 솟아오를 것 아니요 이것이 이 참해에 끓는 눈물이 말이요 이것이 이것만이 등이 우리 마음의 떼를 씻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요 마치 우리 몸의 떼는 목욕물로 씻는 모양으로 목욕물은 맑은 물이라야 해 흐린 물에는 떼가 안 씻겨 더러운 물이면 도리어 몸에 떼가 묻고 그런데 우리 마음에 우리 영원한 생명에 묻은 떼는 찌들고 찌들어서 오직 참해에 끓는 눈물로만 씻을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요 그렇게 마음의 떼가 씻긴 때 부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는 게 야 마치 헌칠하게 치워놓은 방에야 볕이 들듯이 그러면 마음 눈이 훤히 열려서 지금까지의 못 보던 진리를 훤히 보게 된단 말이요 당신도 당신도 참해할 게 있으시오 하고 옹남은 남편의 내려다보는 눈을 우러러본다 나 하고 안비는 놀라는 듯이 눈을 크게 뜬다 네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참해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에 안비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인다 한참이나 잠잠고 있다가 안비는 고개를 들며 당신 눈에 띈 것으로는 별로 큰 죄도 없을 것 같겠지만은 내 속으로는 내 마음속으로는 말이요 날마다 시시각각으로 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는 말에 옹남은 놀란다 당신이 속으로 무슨 죄를 지으시오 이루다 말할 수 없지 총 맞은 노루가 뛰어가면 가는 대로 길게 피가 흐르는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이 지나간 좌우개는 어디나 죄의 자취를 남기는 것이요 사십여 년 동안 살아온 내 자취를 돌아보면 끊임없는 죄의 흔적이요 한없는 시간과 한없는 공간을 두고 돌아온 내 자취에는 검은 죄의 흔적이 끝없이 뚜렷이 이어 닿아왔고 또 지금도 새로운 검은 흔적을 만들고 있는 것이요 내가 만났던 중생들 말이야 짐승들이나 귀신들은 말 말고 사람만 가지고 봅시다 내가 만났던 사람이 이번 일생에만 해도 몇만명인지 모르지만은 그 어느 사람에게 대해서도 제 안짓고 지나간 사람은 없단 말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저를 해친 줄을 모르고 지나간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반드시 추악한 내 모양이 찍혔을 것이요 내 영혼에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신도 내게 해침을 받은 피해자 중에 하나요 당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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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당신이 가장 큰 피해자일 테지 당신의 마음 눈이 뜨이는 날은 필시 추악한 남편 안빈을 분명히 보시리다 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대하든지 부끄러움이 없이 대할 수가 없소 뭐 두려움 없이 대할 수가 없고 당신을 대할 적에도 번번이 나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요 내가 한 간이 있으니까 제가 잘못한 것을 억지로 잊고들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어디 잊어지요 잊어지다니 제 생명에 깊이 새겨진 것이 잊어질 리가 있소 이루에 모두 샘을 치른디가 아니고는 터럭 끝만한 것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니까 제가 아무리 잊어버리기로니 우주가 잊어주 하느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말해도 좋지 그러니까 내가 이 앞에 몇 해를 더 살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내게 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만한 배상을 다 하고 나서 다시는 남들에게 해를 하니 끼칠 때 그 때에야 비로소 내가 참여할 것 없는 사람이라고 하겠지 그러나 지금에야 이름이나 있소 수 없는 중생의 은혜는 많이 치고 나는 그 대신에 수 없는 중생에게 해만 끼치고 어쩌잔 말이여 내가 남에게 끼친 해들이 모두 내게로 돌아올 것이미 분명한데 어째 무겁지가 않겠소 그것이 그것이 오늘 안 돌아오면 내일 이 생에 안 돌아오면 내 생에 또는 내 자손들에게로 돌아오는 것도 있단 말이여 이 무서움 이 괴로움 이것이 죄를 지은 자의 특색이여든 만일 진실로 한 중생에게도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하면 왜 무서움이란 것이 있겠소 겁은 왜 있고 이렇게 되면 말이여 아무 죄도 없고 따라서 아무 두려움도 얻게 되면 그때야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기쁨이 있는 거야 완전한 행복이 있고 정말 안심이 있고 정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란 말이여 왜 그런 거 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중생이 하나도 나를 원망하거나 해치려는 생각을 품는 이가 없거든 그러니 무엇이 두렵겠소 그렇게 되면 내 몸에서 빛이 난단 말이야 향기가 나고 그때에는 내게 빚이라곤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중생을 대할 때 오직 반갑고 사랑스럽고 이러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고 이것이 자비심이란 것이오 정말 자비심은 죄인에게만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죄인이 가지는 것은 오직 번뇌뿐이지 무서운 뿐이고 정말 자비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일이 모두 중생에게 고마움이 되거든 빚 갚는 게 아니라 보시하는 게 된단 말이여 이것이 성인이란 것이오 보살이란 것이고 성인이 되고 보살이 되는 때에는 벌써 나고 죽고 가 없는 거야 만일 만일 사람이나 기타 어떤 중생의 몸으로 나추어 가지고 세상에 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으로 즉 나고 싶어서 나는 거야 그에게는 그에게는 중생에게 진 빚도 없고 또 저를 위한 욕심도 없으니까 그가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은 오직 중생을 위해서 나오는 것이여든 죽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네 범부로 말하면 이러한 때 이러한 고장에 이러한 집에 이러한 부모의 아들로 혹은 딸로 이러한 몸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다 중생에게 진 빚을 갚으려고 그렇지 아니하면 제 욕심을 채워서 새 악업을 더 지어서 그야말로 제약의 불량을 마저 채우려고 나는 것이여 내가 원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지 못해서 나는 것이야 비켜 말하면 제인이 이 세상을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요 제인이 감옥에 들어가고 싶어서 가오 국법에서 말하는 악업의 보로 아니가지 못해서 가는 게지 범부가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그런 거요 하고 안비는 잠깐 말을 끊었다가 옥남의 손을 두 손으로 다시 잡으며 나는 이러한 제인이여 당신께 대해서도 죄를 많이 지었어 그러나 나는 이 죄의 껍데기 범부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성인이 되려고 애만은 써왔소 내가 그렇게 애쓰는 양을 당신의 착하고 깨끗한 마음이 보시고 나를 그처럼 과대하게 평가하는 게요 나는 당신 생전에 성인인 남편이 못되어 드린 것이 유감이오 그러나 언제나 내가 성인이 되어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받을 날이 있을 것을 믿소 내 바로 내 바로 말하리다 당신의 생명은 의사의 판단으로 보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소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이 몸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당신은 이번 일생을 실로 깨끗하게 보냈으니까 다음 생은 훨씬 더 높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리다 나는 그것을 확실히 믿소 그때에는 내 지금보다 훨씬 좋은 남편으로 다시 만나서 당신의 은혜를 갚으리다 하며 다시 한 번 옥남의 손을 꼭 지었다 안빈의 눈에는 눈물이 빛났다 황성스러운 말씀도 하시오 하고 옥남은 울면서 나도 오늘부터 죽는 시간까지 참외의 생활을 할게요 당신이 믿으시는 것을 그대로 믿고 잘 닦아서 다음번에는 좋은 아내가 되어드리도록 힘쓸게요 하고는 늦게 울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옥남은 도무지 슬퍼하지 아니하였다 편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죽을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오거나 순옥이가 오거나 늘 빙글에 웃는 낯을 보였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면 곧잘 한두 마디 농담까지도 하였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웃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들도 웃고 떠들었다 순옥이 이제야말로 나는 죽음의 공포를 떼어버렸어 모두 선생님 은혜야 옥남은 순옥을 보고 이런 소리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사흘쯤 되어서 옥남은 잠드는 듯 홍수 상태에 빠져서 여러 시간 만에 한 번씩 겨우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얼굴과 몸의 부종은 조금씩 더하였다 하루는 안빈이가 병실에 들어올 때 마침 옥남은 정신이 들어서 눈을 뜨고 있었으나 아무 표정이 없고 늘 웃던 웃음도 웃지 않았다 괴롭소? 하고 안빈이가 맥을 짚으며 물을 때 옥남은 아니 왜요? 하고 명랑하게 대답하였다 그럼 왜 웃지 않소? 난 웃는게 그런데 하고 입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아마 웃는 모양이나 얼굴이 부어서 눈가에 근육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 보이는 것이었다 얼굴이 부어서 웃는 게 아니 보이는 게지? 옥남은 남의 말 하듯 냉정하게 말한다 암비는 고개만 끄덕끄덕 하였다 인젠 당신께 보여드리던 웃음도 영원히 쓰러졌어요 하고 옥남은 그 빛 이른 눈으로 안빈을 바라보았다 옥남의 그 말이 슬펐다 실상 옥남의 웃음은 아름다웠다 예쁜 것이 아니라 아름다웠다 화평스럽고도 단아하였다 안빈은 혼인생활 이십여 년에 얼마나 이 옥남의 웃음에서 기쁨과 의로를 받았는지 모른다 대부분이 역경의 생활인 안빈의 지난 생애에 옥남의 빙글에 웃는 웃음은 큰 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옥남의 말과 같이 그 웃음을 다시 볼 수는 없게 된 것이다 옥남이가 혼수 상태에 빠짐에 안빈은 아이들을 삼청동 집에다 데려다가 병원에다 두었다 안빈의 방인 원장실을 아이들의 방으로 정하였다 그것은 옥남이가 언제 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곧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옥남의 병실에는 안빈과 순옥이가 번을 갈아서 지키기로 하고 또 그 동안에 두 사람은 번을 갈아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아멘